앞으로 임대주택 리츠와 자산관리회사 등에 적용돼 온 영업인가 취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리츠의 부동산 자산을 산정할 때 자산의 70%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또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 공제회도 추가됐습니다.